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담양군이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입소비 지원에 나섭니다. 담양군은 지난 8일 노인 요양시설에 첫 입소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입소자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입소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주거와 의료, 돌봄을 비롯해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